이지 자 블레이가 한번 해 줄 거야. 저 안경무신 어쩔 갔나요? 갔나요? 우리 파랑이? 갔나요? 나이스! 빠돈 갑니다. 앞서가는 빠돈 여러분 가성비 생성 쓰십시오. 이제 오버럴 83이에요. 83 레이먼드 슈퍼차지의 위력을 보여주자 그렇지 슈퍼차지 레이먼드 슈퍼차지의 위력을 보여주자 나이스! 여러분 슈퍼차지 레이먼드 슈퍼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 vähän 맞들은 라피엘 데벼스 하나으로 ший 역대 전적인 도 интерiv 스티크 2라운드 왔다! 나이스! 이거는 빠져를 안합니다 지트업 필업 지트업 필업 와 이게 아니 아니 이거 와 어이없네 야 어이없다 와 야 어이없네 어이없어 야 안 돼 아 높네 아우 이겼다 아 이겼어 하하하하 야 오랑님 수고하셨어요 야 600점대 제가 갔네요 복수하고 싶으시면 3일 뒤에 말씀 주세요 3일 뒤에 붙을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야 오랑님 한번 이겼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